이리 와라 기도가 왔으면 좋겠다 기도가 보고싶다 오라해봐 번영 진짜 어떻게 오라해 기도 오라하면 되지 기도야 방송 보고있을텐데 근데 기도 내 방송 보고있는데 자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초대 어떻게 할까요 기도부터 오기하고 기다려봐 저 업데이트 이거 디스크 밀어야 되거든요 디스크를 밀어야 된다고? 업데이트할라는데 뭘 꽉 찼대 기도가 나를 왜 잊었냐면서 나한테 뭐라하는데 자아 가봅시다 기도야 빨리 들어와 기도야 빨리 들어와 기도야 빨리 들어와 정말 이것도 안 뛰어났네 그러니까 기도씨 좀 처오옹 자 놀이 맞을께요 기도 불렀어 나는 오케이 가보죠 기도 오는거야 많은거야 이 새끼 이게 문제야 말을 안해 기도특이야 기특 기특하구만 어 업데이트 된다 이제 뭔 소리야 아 뭐야 테스트 써보구나 이거 뭔 써봐 아 태웅이 안와? 피션 지린다 태웅이 안와 웽 기다려봐 빨리 돌리고 올게 아니 아 아 빨리 돌리고 넣고 그냥 돌리고 오면 돼 알았어 빨리와 알았다 그거 헬스에 무선이라 말하면 저도 가능 아 아 나 갑자기 그거 또 생각났어 너 헬스에 띄고 돌아다니는 거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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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더 구해놔 봐 들어와 너만 들어오면 돼 한 명 아 뭐 그래 너만 들어오면 돼 너만 들어오면 돼 너만 나 빨리 해야돼 아 진짜 태웅이만 들어오면 된다 이봐 왜 야 뭐야 원치킨 배그 켜있는데? 어 초대했어 버니야 오케이 야 안경 이쁘다 나도 옷 좀 한 번 잘 입어볼게 나도 옷 좀 한 번 잘 입어볼게 아 안 돼 너무 튀는 걸로 하면 안 돼 기졸아 너 여기 있는지 몰라가지고 왜 여기 있어? 여기 있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형이 왜 여기 있어? 형이 왜 여기 있어? 알잖아 형이 왜 여기 있어? 알잖아 멋있다 알잖아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야 가자 안 돼 안 돼 지금 다운받으면 진우 컴퓨터 느려져 괜찮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다운받아 빨리 돌리고 왔어요 빨리 타워봐 만호연 업데이트 중 아 만호연 너네 게임하고 있는 사람 있지? 그래서 못하는 거야 나? 다운 나 이든 말든 그냥 다운 중인데 나 이든 말든 그냥 다운 중인데 상남측 신경 한숨 연호 뭐해 굿바이 연호 연호 뭐해? 네 난 씻고 올게 아 기도 하자니까 아 다운을 할게 이대로 세탁기 이상한거 봐봐 세탁기 돌리고 갔거든 잘 돌아가고 있나 봐봐 잘 돌아가고 있나 봐봐 기도 안와? 먼지키는? 아 변상범 배그는 켜놨는데 답장이 없는데 상범아 상범아 뭐하냐 상범아 상범아 뭐하냐 아 아 순간 졸려가지고 난 번이형 옆에 있는데 번이형 왜 저런 소리 하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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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가지고 잘못 생각해버렸어 오케이 내기하면 쫄나이 걸리겠다 근데 무슨 내기하는데? 배그 내기하면 뭐해? 자 배그 내기하면 저희는 뭘로 하지? 킬 순으로 알까 빨리 좀 가져가 주세요 빨리 뒤지면 일단 힐로 하자 뒤치는 것보다 밥 사기 하자 밥 사기 어 밥 사기 알았어 그래 힐 제일 적은 사람이 사는 거로 어? 그러면 수원 갈 필요로 가자 그거 좋지 수원 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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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태용이 옆에 있잖아 태용이 뭐해 짐 싸 아 아 진짜 김태용 이런게 문제야 데려와 짐 싸고 있어 데려와 업데이트 거의 다 둬야 됨 업데이트 업데이트 거의 다 됐어요 좋아요 이즈가 드라이드 이즈가 드라이드 화면이 계속 까매 화면 좀 어떻게 해봐 뭘로 바꿔 띄어 얼굴 자 여러분들 빨리 저 쪼장님 빨리 들어와 주세요 불편해요 거의 다 들어왔어요 사연아 얼굴로 채워 싫어요 한명 슥 불사람 없나 아니 귀도 다운받고 있다며 좀 오래 걸리냐 지금 이 시각 그럴 사람 없나 상범님한테 보이스톡 걸어봐야겠다 진짜 보이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 상범님한테 보이스톡 걸어보겠습니다 왜요 상범아 욕은 하지마 방송중이라서 어쩌라고 상범아 나랑 배그를 할 마음이 있니 고민좀 해볼게 어 근데 지금 쳐 들어왔으면 좋겠어 할거면 한반만큼 어때 어 그럼 지금 왔으면 좋겠어 뭐라고? 지금 뭐라고? 응 그래 목소리 좀 띄겁다 어 응 지금 들어왔으면 좋겠어 알았어 응 들어오라니까 들어오고 있어 어 언제와 들어와 있었네 나 배그 들어와 있는데 차 들어와 디콜을 어 응 띄거운데 어 통화 끊겼다 어 상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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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얼류 오케이 그럼 상범님 불편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말 좀 해줄래요? 왔음 아 오케이 아 바로 오네요 아 빠릅니다 누가 한다르게 나 배그 닉네임 적었어 상범아 넌 이미 내가 초대했어 어 어 상범아 어 오 다 껌해 옷이 나만 나만 존나 밝아 밝게 가야겠다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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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겠다 밝게 가야겠다 나만 존나 밝아 밝게 밝게 가야겠다 상범이 내 얘기야 근데 이거 어 차 수원 갈비야 어 어 그래 상범아 그냥 한판에 만원어치 사기로 하자 야 맵 뭘로 해? 맵 도정할 수 있어? 응 그런데? 초 정해 그러면 정해주세요 아무거나 해 신맵해 신맵 신맵 안 돼 그럼 아무거나 해 이씨 아잉 제일 처음 나온 맵이에요 삼망맵 말고 삼망맵 삼망맵 띄꺼우니까 싫어 싫어 내기 맞아? 응 맞아 자 룰을 1순위?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아 설명충 자 처음에 킬 따지지 않고 먼저 뒤진 놈이 아 설명충 1등한테 주는 것이 되는데요 자 일단 1등은 어떻게 그 고르냐 자 1등을 어떻게 고르냐 하면은 1등은 존나 설명 못해 1등은 자 1등을 어떻게 골라 하냐 자 꼴등이 1등한테 줘야 되는데 1등은 존나 설명 못해 1등은 그 킬수가 제일 많은 선수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안들어가시는데? 지금 찾는 중 아 그냥 킬수로 하자 죽은 거 말고 그냥 킬수로 해 너너너너넌 성현아 지금 졸려가지고 뒤질까봐 그러지 너 지금 먼저 뒤지면 끝이에요 아니 킬수로 하자 먼저 뒤지면 끝이라고 닥쳐 킬수로 하자고 닥쳐주세요 킬수로 하자고 닥쳐주시구요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니 먼저 뒤지면 끝이지 아 그러니까 그니까 킬수로 하자고 뭐가 다른데 아니 먼저 뒤져도 뒤지... 아 여기 킬이 10킬이야 먼저 뒤진 애가 그럼 장대가 끝이야 뒤지면 끝이요 아이 킬수로 해야지 아저씨 아 킬수래 상범아 인정하지 아 저 이 새끼 저거 다 숙일로 갈게요 킬수로 갈게요 자 그냥 바꿔없이 킬수로 갑니다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어? 내 모자 발렌시아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디서 이 새끼 뭐 뭐라는 거야 비용신 어 미안 너 모자 발렌시아라고 한 거야 방금 비용신 아이씨 자 자 그래서 꼴등이 1등은 얘 만원어치 일단 그냥 담아주면 안 돼? 얘 만원어치 먹는 거 뭐 사줘 여기서? 아니 몇 판 뭐 한 판만 하세요 제국씨씨 한 판밖에 안 한다니까 그쩍 그쩍 어 그럼 한 판으로 모든 건 끝냅시다 한 판으로 수원갈비 어디 수원갈비 가죠? 수원갈비가 어디요 근데? 있어 상범인 알아 나도 알아 코랜타운인데 난 오늘 모르겠어 내가 오늘 돈 쓴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 잘 키는데 이거? 이거 100명 채워주지 쉿 자 그럼 꼴등이 다 사주는 걸로 쉿 쉿 쉿 조용조용 나 아니야 일단 조용조용 조용조용 시작해라 야 줌바야 우리 5시간에 딱 나갈거야? 오케이 아 상범이 그래서 막판이라고? 어 어? 그럼 버니도 가야되는거 아냐? 버니 형은 뭐여? 나는 가깝잖아. 아 맞다. 제일 가깝지. 오 좋네. 좋아 좋아. 근데 근데 나도 한판하고 나가야돼. GG. 아 한판의 끝을 보죠. 나는 아냐 일단. 아니 그냥 재밌게 1등하고 가면 안돼요? 오케이. 치킨 할래? 치킨 1등? 쥐러미야. 몰라잉. 에라이 에라이 야 라이 야. 에라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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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일로와봐. 한 번만 일로와봐. 그루비 룸. 그루비 룸. 우와 저거 안했던건데? 누워. 와 저 존나 맛있어. 우와 저게 뭐야. 재화가 너도 누워. 비용신들은? 자 밀벼러 갈까요? 쫄리면 뒤지시든가. 아 저희 알아서 사는 건가요 이거? 그래도 같이 함껜 합니다. 진짜 높았고. 일단 나는 아니야 일단. 함께 하되 따로 사는 걸로. 함께 하되 따로 사는 걸로. 함께 하되? 같이 있는 듯? 같이 없는. 그렇죠. 있는 듯 없는 듯. 개우키가 멀지 못하네요. 일부러 너네 상대랑 싸우고 있을 때 너네 개 펼쳐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하냐? 있는 듯? 없는 듯. 너가 인성이 너무 쓰레기인 거고. 알았어 알았어. 상범아 또 너 매사에 또 그런 식이야 또. 비활하게 살아야지. 상범이 또 맨날 또 어? 저. 아휴 씨. 사라져 뭐야. 저는. 저는 재혁이 집으로 가겠습니다. 학교 갔다 올게. 제 집. 제 집입니다. 야 저 쪼나 저 쩌나 멀리 가려는 것 같은데. 저 쩌나 저 쩌나 멀리 가려는 것 같은데. 저 쩌나 멀리 가려는 것 같은데. 새끼 또 안 뒤질라고 지랄하네 아주. 뭐 이 새키야? 저는. 망설이 씨 존버를 하신다. 그렇게 나오신다. 진짜 그렇게 나오신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아 씨X 쩌댔다. 걔는 뒤지면 안 된다. 이제는 하는 게 아니야. 아 씨X 나 왜 왔지? 쫄리면 뒤지시던가. 망설이 씨 존버를 하시겠다. 오케이. 그 정도면 이해했어. 그 정도면 이해했어. 방승현 씨 그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야 6배율은 뭐냐? 처음 본다. 새로 나왔어. 아 좀 살려줘봐. 얘들 존나 싸워. 아 어쩌라고. 저 뒤지던가. 아 안 되죠. 뒤진 사람들 한 번 지지. 아니 살려줘봐. 나 왜 왔어. 뒤진 사람들 한 번 지지 이 새키야. 그건 맞는 마냥 같아. 아 쟤 살려줘봐. 뒤져 그냥. 나 너무 멀리 왔어. 뭐야 엄지. 나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엄지 그립은 뭐여. 엄지 그립. 그게 제일 좋아. 아 진짜 새로 나온 거? 아무튼 나 수류탄으로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것 같아. 어우. 빨리 미쳤던가야. 내가 왜 그걸 아냐. 방사현 씨. 예? 거 어디 계신 거예요? 어? 이 새끼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어! 지지! 어디서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안타깝네요. 방사현 저 일부러 안 살린다. 저거 살리러 가실 분 거예요? 나 이제 가고 있어. 나 거의 다 왔어. 저 차 타고 갈려고요. 나 좀 멀다. 나 진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버티면 돼. 진짜. 저거 나랑 제일 가까운 거 같은데? 내가 갈게. 아 아깝다. 아 어떡해. 어떻게 3컨을 틀었는데 총이 하나도 안 나오지? 수원가비 오늘 냈던 만큼 또 내면 되겠다. 450달러. 아니 아니야. 어 이거 내가 내가 1등 하자 했잖아 아까. 아니지. 어 미안한데. GG. 어 미안한데 아니야? 되게 리얼하다 이거 움직이는 거. 야 근데 빨리 죽어주라. 번영 안타깝게 돼버렸다. 미안한데 아니야? 야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카르펜이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아. 카르펜이 이거 양심 있는 건가요? 어디에 좀 바뀌어 있어 이 새끼? 그 빼빼로 공장 옥상에서 아무도 못 올라오는 옥상에서 가만히 기어다니고 있거든요? 네 다행히. 너 나. 로나기랑 똑같다. 기어다니는데 근데 진짜 개 리얼하다. 봉. 어 박. 좀 다 바뀌긴 했어. 방석에 니 도와왔구나. 어 GG.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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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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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저거 찌꺼기 먹어. 나머지. 진짜 야 다 잡을 수 있어. 애들 개많아. 큰일케이 invest Form and 다 잡 같은데. 이게 산다. 뭐 하시죠? 어? 어? 흠 쟤 여기 지랄라는구나 흐흫흫 와! 너무 많아!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호다닥 총 없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상범만 이 앞에 앞에 그 바로 다 바로 앞에 담에 숨어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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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film 흠 흠 흠 대유 미용신 흠 흠 비용신 미용신 몸은 뜬거 봐 엘아이트 이 새X야 흠 형아 구하러 갈게 흠 너네 뭐하냐? 짓래? 진다 새X야? 여기서 뭐하냐? 1등하자메 흠 진짜 샤이! 와... 이 새끼야... 아, ㅅㅂ 아깝다, 고춧가루라도 뿌리지? 버니, 버니... 박대감이냐?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대박 아니, 이번 폰 아니고 다음 폰부터... 얘들아 미안, 나 3 체크하러 가야겠다 고생했다, 나... 아니, 예봐요! 한 판 더... 한 판은 되잖아 야, 안 하겠네... 한 판 얼마나 걸린다고 한 판 더 돼, 상봐봐 한 판 많이 걸리지 아, 상봐봐 3 체크하러 가야지 오케이, 좋았어... 상봐봐 레디, 레디 좋다 어, 레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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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우리 하는 거 보면 이거 더 빨리 돼? 다음 판은 기도야! 기도야! 하현 씨 왔다 올게 기도야! 기도야! 기도야? 뭐야, 새끼 기도한테도 왜 그래? 기도 듣고 있는데 저거 기도 지금 약간 약간 입꼬리 살짝 올라가 있을 때 자기 대답 안 하는 거 자기 대답 안 하는 거 나 그럴까? 나 그럴까? 으... 뒤질래? 어, 뭐야! 배그감도 이상한 거... 뭐 개소리야... 배그감도 이상한 거... 대답! 나... 존나 많이 생겼네? 아, 나 내 배그감도가 뭔지 몰라 시발, 빡해 나도... 나도... 그냥 빡해! 중강으로 해 그냥 뭐... 구름이 올리네 레인 뱅뱅뱅 울리베이 뚜렛뛰띠이 왜 이렇게 시작이 안 되냐 이거... 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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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1등을 한 번 해보자. 너네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안 죽거든? 나도. 나도 안 죽을 순 있어, 안 죽으려면. 여기 원래 나무 있었나 이런 거? 저렇게 멀리 존바하러 가는 거 어디 뛰어지냐? 저 왔어. 이 나무 있었냐? 어, 이 나무 있었어. 어, 없었는데? 아, 됐다. 아, 생겼네 이 나무. 어디? 이 나무. 아, 왜 이렇게 징그러게 생겼어? 바보한 나무. 기도야. 기도야. 너 어디 있다가 갑자기 또 방송 보고. 상현아, 일로 와봐. 어? 따라와. 상현아. 나 적당히 후회하는 거든. 오해 말았다. 어. 비용신. 비용신. 상현아. 비용신. 상현아. 상현아. 상범아 뽀뽀? 야 이 씨발 걸어 어? 왜 이렇게 뭐라 했는데 좋아해? 그러니까 나 듣지도 못했어 야 또 윌브? 의왕 윌브 강남? 어디 밀베에다 밀베 강남 핑 누구야 아 told 초면 싫어 아직도 구강남을 다니냐 ㅎㅎㅎㅎ 근데 왜 그래? 밀베 그거 아니 무서워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내가 무서워... 윌비로 구글스윙 다들 살아서 가요 아 쿠쿠다스 다 먹었넨? 왜 난 이번에 4개 없는 거지 이 판 원래 4개 없었어 긴장가? 왜 원래 없었냐? 수원가입이 맛있던데 거기 내기 한 거 아니겠어? 야 근데 수원가입이 진짜 맛있긴 맛있더러요. 가요? 그.. 돈값은 안 내고 먹으니까 더 맛있다. 진짜.. 너 막 막 안 하면 안 되냐? 어디에다 이렇게 빼꼽빼꼽 나오는 거야. 모르겠다. LW! LW! 뭐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LW 왜왜왜왜? 기준아 왜왜왜왜? 갑자기 왜 왜? 또 시작했네. 기도해졌네. 야 성현아 거기 누구 내렸냐? 내가 내렸따 이 새키야. 오케이! 오케이! 더블 스테이지 챔피언 GG. 저렇게 빨리 죽기도 어렵다. 아 진짜 짜증난다. 오케이. 가자. GG. 어디가? 보호가 어디가? 파진 거 보호가. 뭐해? 아 진짜 개빡치네 근데? 빡칠 수도 있어. 아 근데 분명 이 책에서만 왔는데? 졸려서 기가 먹었나? 아 씨.. 야야야야 재혁아. 재혁아. 내 앞에 저기 있는데 내가 딱 한 밖에 없어. 내가 어쩔까? 나 쪼나이 거 봐봐야겠다. 자. 형아. 응? 소만이 뒤졌네? 어? 쪼나아 너 설마 저거 노리고. 왜 안 맞냐? 계속 쏴. 계속 쏴. 계속 쏴. 계속 쏴. 거기 쏘면 죽어. 거기 쏘면 죽어. 쫄개 하는 거야. 쫄개. 다시는 못 깝치게. 아 으으으으으으응. 진짜. 뭔 소리야? 누구야? 나와. 누구야. 어 형님. 어 뭐하세요? 뭐 하시냐고? 어? 어디 가 봐? 오우 시끄러! 누구요? 일단 갈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왜이렇게 멋있다. 어 뭐야! 여러분들 다음에 봅시다. 빠이! 이 퐁퐁 소리는 누구요? 누구야? 황성현이 반갑다. 반갑다. 어 카우팔 다시 먹어. 내꺼다 이제. 왜이렇게 시끄러워 타당 소리 누구야? 쟤가 뛰지말고. 핵인데 저 새끼? 아 어떻게 핵이여. 아 무효야. 아 무효야. 아 무효야. 아 뭐야 옥상에서 스카스 온거야? 어떻게 핵이여. 핵이네. 핵이었네. 핵. 미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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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쫑이 나버렸네요. 난 아직이. mów. 포amis이 Have to go with me. 일단 100 gotta go just. Wt just let go. 바로 나가버리야. 제이형. 어. 응. 다 어디갔어? 그거 어디갔어? 아까 니클 셔츠 여깄어. 으응? 헣. 감사합니다.